남집사 엄마 너무 하지? 응 엄마? 간식 주는거 아니야 꼬지러워 꼬기 올려버려 왜 찍어? 귀여워서 뽕순이가 걱정되나봐 내 맥벌리 내장 먹고 맥주 5병 먹어 뽕순아 엄마 왜 이렇게 어떡해 나 손이 너무 흘렁거려 너무 귀여워서 내가 안 찍을 수가 없어 뽕순아 문제있는거 안하고 이렇게 취한거 처음 보는거 같아 어떡해 너무 어지러워 진짜 나 처음봤어 이 정도로 마신거 깜봉아 엄마 빨리 챙겨줘 엄마 빨리 왜그래 너 왜 피스크를 이런 표정이야 뽕순이 화난 표정인데 뽕순이 화난 표정인데 아 너무 어지러워 엄마 못됐어 살려줘 양말 벗겨 알았어 양말 애투 좀 벗겨줘 알았어 아이고 우리 이거 해봐 너 상황이 지금 잘 안 돼 으응 너무 무서워 고마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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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위에서 먹어줘서 고마워 엄청 기다렸어 하루종일 간봉이가 나 아버지 왜? 어 뭐라고? 어떻게 편하게 해 간봉이가 눌렀게 너무 기분이 좋아 엄마 덮은 냥이야 너는 엄마가 취했다 봉순아 취했어 애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너 기다렸나 나 너무 기다렸나 봐 너무 고마워 어이 애기가 사실 봉순이랑 깐봉이가 너를 진짜 좋아해 그치? 엄마가 좋지? 자 여기 보세요 봉순이 안 와달래 봉순이 안 와 봉순이 나한테 오늘 왜 이렇게 안겨? 그니까 하루종일 기다렸나봐 놀자고? 엄마가 미안해 네 얘네 오늘 진짜 맛있는거 줬어 엄마가 안 줄게 텐트도 잘해야 된다 내 좋은 텐트도 사주고싶고 한데 네 예전에도 텐트 사주고싶다는 얘기를 네가 하거든 어떤 텐트를 얘기해 그게? 애들 픽업 포토컨 텐? 사주고싶다는데 돈이 없잖아 텐트야 그게? 별로 좋은거 있단 말이야 텐트? 여기 보세요 이쁜엄마 애들이 내가 오고 내가 어떻게 붙어있어 왜 이렇게 텐트도 못써주고 텐트야 근데 애들은 비싼 옷 입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오래 입는 걸 더 좋아해 비싼 옷 입히는 엄마가 될래 아니면 같이 오래 놀아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 그동안은 오래 놀아주는 엄마였는데 이제는 오래 놀아주고 비싼 옷도 입히는 엄마가 되는 거야 봉순아 엄마 운다 그치? 네 오빠는 개껌이나 뜯고 봉순이 지금 되게 심각해 봉순이 지금 되게 심각해 봉순아 엄마 위로해줘 봉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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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뽀뽀해 예쁘다 하나 둘 셋 치니아 봉순아 친구 봉ur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